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회사, 영월 함께한 60년, 함께할 60년 행사에 참석한 친구들과 사모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1978년 영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75명의 친구와 25분의 사모님들을 모셨습니다. 다시금 학창시설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늘은 영고 3회 동창 모두의 잔치이며 앞으로 계속 함께해야 할 60년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2016년 한마자 행사 모임에서 현동조 친구의 추천으로 얼떨결의 동창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래소 친구가 툭 하고 던진 한마디는 3년 뒤 우리 친구들을 불러놓고 환갑잔치를 한번 하자 그런 소리였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바로 이런 것을 원하는구나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홍성래 총무와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 날짜를 정하고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는 또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시길 바라며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준 친구들과 아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고등학교 3회 친구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영월고등학교 제3회 동창회단 김기택 네 너무 멋지 서로 알 수 있는 기록이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동창회 본은 영월고 3회 동창회 활성화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영고인의 한마당 주간기수로 영고 3회의 전역을 보여주며 영월고 자체 축제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2000년도를 시작한 동창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보이며 고위층으로 승승장구하는가 하면 사업가로 교육계에서 공직자로서 그 어느 졸업생보다 3회의 능력은 탁월하였음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제2의 인생을 다시 설계해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2019년 8월 23일 바로 오늘 영월고등학교 제3회 동창들은 영월 하늘쌤 마을에서 졸업생의 70%가 모이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박수 한참 우리가 모인 이 마을은 대표적인 장수 마을입니다. 또한 이 마을의 하늘쌤은 감으로도 마르지 않고 아무리 추워도 구도를 유지하며 얼지 않으며 아무리 더워도 18도를 유지하는 아주 특별한 샘물입니다. 이런 샘의 전기를 받아 추워도 얼지 않고 더워도 끓지 않으며 감으로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의 우정과 건강과 행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3회의 졸업생 경과보고를 마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회장님께서 계속 도와주실 거고요. 영월고 총동창회 장학생 엄재철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진 촬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거 옆으로 치워드릴게요. 아, 얼굴 조명 아주 잘 받으셨습니다. 사진 촬영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눈 감지 않으시게 카메라를 잘 봐주시고요. 액자에 넣어서 이분들도 아마 처음 보는 사진일 겁니다. 그거를 전달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준비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달식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분 한 분 사진 기록이 남으셔야 되니까요. 전달받으시는 분들 카메라 쪽을 꼭 인증샷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메라 쪽 꼭 바라봐 주십시오. 네, 카메라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홍성래 총무님까지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이 귀한 사진을 받은 소감을 한 번씩 쭉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네. 저는 이 사진의 기억이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제가 영월고등학교 3회 졸업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한한 자랑, 자부심, 뭐 이런 거를 오늘 느끼는 저녁입니다. 여러분 고맙고 사랑하고 영원히 앞으로 함께 60년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아들 내미가 이 사진에 있는데요. 한 5살 때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대학교 3학년이니까 이게 한 18년 정도 된 사진 같아요. 네, 이 사진을 받고서 제일 먼저 내려가서 우리 마누라한테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하여간 영월고등학교 3회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천만금보다 더 귀한 소중한 제가 자살을 얻었습니다. 제가 72년 8월 19일날 영월 시내의 큰 물이 났을 때 제 모든 아주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은 다 잊어버렸는데 오늘 생각했다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이크 이어가겠습니다. 오늘하고 정신 없으니 지금? 나도 천번호 사진인데 이게 뭐 되도록 버스리 뭐 야, 미치겠다. 아이야, 이 사진 진짜 웃긴다. 아유, 진짜 고맙습니다. 난 진짜 너무 행복하고 야, 미치겠다. 너무 기분 좋으신가 봐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우리 큰 딸내미가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이때 찍은 것 같은데 우리 큰 딸내미 시집 갔거든요, 지금. 여기 사진.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야, 우리 마누라 진짜 이쁘다, 이때 보니까. 야, 옛날 거하고 지금하고 다른데? 하여튼 저기 제 사진은 2002년도에 우리가 그때 선거 치르고 나서 동문들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꿈은 이루어진다. 월드컵 4강 진출위원 동무축구대회 했거든요. 그때 우리 애가 어릴 때 셋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졸업받던 이후로 제가 동창회 회의를 쭉 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어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 추억의 사진전을 준비하면서 옛날 사진들을 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 가족사진이 있었어요. 빨개복을 찍은 것 등등.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없는 친구들 서울에 하지 마시고 동창회 쭉 나오시면 80대 쓸 때 사진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